기상캐스터 배혜지 경남의 전입 인구는 30만 명, 전출 인구는 31만 6천 명입니다. 지난해 경남에 빠져나간 순 이동 인구는 1만 6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인 의령군 인구의 절반 이상이 1년 만에 경남에서 사라졌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순 유출 인구는 3천 명 줄었지만 경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곳입니다. 순 유출 규모가 전국적으로 감소한 편이지만 경남은 여전히 타지역에 비해서 큰 규모의 순 유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순 유출 인구의 연령대입니다. 20살에서 39살 청년들이 1만 4천 7백 명으로 전체 순 유출 인구의 90%를 차지합니다. 주로 가까운 부산이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떠났고 직장이나 일자리가 주된 이유로 조사됐습니다. 청년들을 찾는 좋은 일자리가 경남에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과 같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정주 여건 개선을 하여 청년들이 경남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여성과 20대 등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 청년 인구 유출 규모를 1만 명 아래로 줄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또 경상남도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설 연휴를 맞아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창원지법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시작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모두 19차례 공판이 이어졌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가 설 성묘객들을 위해 생화 4천 다발 무료 나눔 행사를 준비합니다. 생화 무료 나눔 장소는 창원 공업묘원과 천자봉 공업묘원, 진주 내동 공업묘원과 양산 석계 공업묘원 등 8곳입니다.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친환경 추모 문화 확산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등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설 연휴에 발생한 산불은 16건, 대부분 성묘객이나 입산자, 실화가 원인이었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는 공무원 290여 명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산불 감시대원 2천여 명을 배치해 산불 감시와 불법 소각을 단속합니다. 또 산불 진화일기 7대를 권역별로 배치해 초동 대응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들을 구성해 산불 피해 최소화에 나섭니다. KBS 뉴스 송지락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자리 잡은 포장마차촌이 철거됩니다. 상인들은 자진 철거를 거부하고 1년만 더 철거를 유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 해운대군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옆 일렬로 늘어선 포장마차들. 1970년대부터 해운대의 이색 풍경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를 앞둔 2001년. 히터진 포장마차를 정비해 지금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특히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은 배우들의 뒤풀이 장소로 유명해지며 해운대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가지 요금 논란에다 불법 시설물이란 민원, 또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경찰의 고발장까지 접수되며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한때 이곳 포장마차촌은 70여 곳의 포장마차가 운영이 됐는데요. 이제는 30여 곳만 남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당초 해운대구와 상인들이 협의한 자진 철거 기간은 지난달 31일까지였지만 상인들은 1년만 더 유예기간이 달라며 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행정대 집행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진 철거 기간을 우리 구와 상인분들과 의논하여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대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운대구는 포장마차촌이 사라진 자리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우리 지역 곳곳으로 시간당 1에서 2mm 안팎의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나 눈은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부 내륙에서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40mm, 눈으로 내린다면 서부 내륙에 최대 5cm,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특히 지리산 부근에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산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돼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5도, 하만이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7도, 김해가 9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4도, 합천이 5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8도, 4,00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나 눈이 그치고 난 뒤 당분간 우리 지역에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해군이 침몰 선박의 자동 위치 표시장치 혁신 제품을 시범 설치합니다. 이 제품은 선박 사고로 배가 침몰할 때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로 사고 위치를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남해군은 이달 안에 근해 어선과 연안 대형 어선 위주로 시범 설치 어선 50척을 뽑을 계획입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설 연휴에도 정상 운영합니다.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설 연휴 전인 8일부터 11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케이블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회사 자제 2억여 원 어치를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창원지방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달 동안 금속회사 직원으로 일하면서 퇴근 시간에 스테인리스 자제를 화물차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자제 3만 4천 킬로그램, 2억 3천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설을 앞두고 지역 모범 다문화 가정 자녀 5명에게 장학금 500만 원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수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인공위성으로 우리나라 바다수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평균 표층 수온이 19.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0년 평균 수온보다 0.6도 높고 바다표층 수온을 관측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5달 만에 3천 가구 대로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380여 가구 줄어든 3천 68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 미분양 주택은 김해가 850여 가구로 가장 많고 4천 590여 가구, 거제 570여 가구 순입니다. 같은 기간 경남의 준공 후 미분양은 1,100여 가구로 330여 가구 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아동 급식 카드를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아동 급식 지원 플랫폼 사업에 참여합니다. 경상남도는 급식 플랫폼이 구축되면 내년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아동 급식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아동 2만 8천여 명이 급식 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응급진료 상황실은 경상남도와 시군 보건소 21개 반, 120여 명으로 구성되며 소방본부와 정보를 공유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합니다. 또 연휴 기간 경남에서는 종합병원 응급실 등 50곳과 보건소와 약국 등 2,300여 곳이 일자별로 진료합니다. 경남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남의 농축 수산물과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8%와 14.3% 올랐습니다. 농축 수산물은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8.6에서 10%씩, 신선식품 지수도 매달 14.1%에서 15.7%씩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와 귤, 토마토, 파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